애공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영혼의 짝꿍을 찾으시면 됩니다. 거울이시다, 거울. 바다 바다니 산에서 뵙네요. 이태고리입니다. 아마추어일 때 프로데일 우승에서 프로 잡는 아마추어 무릎은 안 꿇지 않을까. 진짜 유코님의 팬이고 전설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. 너무 어필하실 거 같아요. 골프 천재 괴물 소녀 느끼실 거예요. 입 맞은 거 같은데 300초 딱 왔어요. 딱 200만 치기로 했어요. 저를 선택하시면 행복과 우승과 운과 실력을 다 내려놨어요. 즐겁게. 살려주십시오. 저희 진짜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. 지금부터 사각공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. 좋은데요. 저랑 잘 맞을 거 같아요.